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죠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그 단어가 기억 안 나고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막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바로 노업와 관련돼서 뇌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요 뇌기능을 유지시키고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미 운동을 하면 뇌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년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기억력도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법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면 뇌기능이 좋아진다는 것들은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사실 뇌기능 뿐만이 아니라 학습력도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실 뇌의 기준에서는 학습이라는 게 바로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뇌 속에서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할 때 신경세포의 연결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학습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캐롤 브레인이라는 분이 교수님께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알짜이머라고 아시죠 알짜이머병이라고 치매와 관련된 알짜이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확실히 알짜이머에 잘 걸리는 분들이 평상시에 운동 부족인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22%가 운동 부족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회씩 하루에 한 오래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한 2, 30분 정도만 이 운동을 꾸준하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증세가 확실히 호전됐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기능을 좀 형상시키는 운동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미국의 일리노이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운동을 시켰는데 운동을 시키니까 뭐가 증가했느냐 학업 성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운동을 시키고 나서 다른 것도 좋아졌습니다 비만율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생들이 비만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비만인 아이들이 10명 중에 거의 3명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운동을 꾸준하게 한 1, 2년 시키고 나서 보니까 비만율이 확실하게 다른 학교보다 거의 10분의 1까지 감소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업 성적이 증가했다는 거죠 과연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 이러한 뇌기능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니까 뇌기능이 좋아진다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의욕도 생긴다는 것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뇌기능이 좋아지고 학습력이 증가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결합이 되는 것들을 서로 기억력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는 해마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죠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운동 중에서 과연 어떤 운동이 이러한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물론 유산소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걷는 것도 있고 달리는 것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꼽는다면 뇌기능 형상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찾아줄 수 있는 것 바로 저는 산책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산책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적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힐링이 된다는 많은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또 햇빛이 쬐는 곳에서 산책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이렇게 세라토닌이 분비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산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뇌기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요 산책에 대한 효과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 중에서도 산책을 하면 이렇게 또 마음도 정리가 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이 증가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마음이 안정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 뇌에서는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런 기억력이 있는데 작업 기억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작업 기억을 편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창의력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건강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도 힐링시키고 뇌기능도 향상시키고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고 그 중에서 저는 산책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작업 기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창의력도 증가시켜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죠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시간 틈나는 대로 산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3, 4번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산책하셔서 좋은 뇌기능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